하아.... 조금만 버텨 안녕하세요 부베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일라오이 한번 해볼건데 이번에는 도벽으로 가져왔습니다 도벽은 일라오이 2스킬을 땡겼을 때 터트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출발 상대가 누구지? 자크인가? 아싸 개꿀 상대 탱커면 개꿀인데? 탑자크면 개꿀이지 족수배치 호로록 황호이비 호로록 황호이비 황호이비 역버프네요? 사릴게요 이거 아들을 여기다가 해주고 오잉? 60원 개꿀? 오잉? 아니 까비 오 뭐야? 도브 굉장히 잘 터지네? 쪼가면 저식이? 저식이? 이 자식이? 한 번에 창 모아가지고 아직 안 터지고 ㅋㅋ 오르건 미드야? 도더기 굉장히 쌀쌀하죠? 아하 자피하는구만 여기 아야 도망범으랑 그만이지랑 도망범으면 그만이지랑 쭈 아 더럽게 안 맞네 이거 어이씨 개졸피하네 어찌 가야지 한 라인만 더 몰아야지 아이씨 개졸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봐준다 돈 벌었으니까 같나 어어 어어 왜 이렇게 하하하하하 뭐하노 어? 어? 어이씨 고수인데? 제법인가? 날 밀거다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조심하시라구요 여기 어? 미치셨어요? 오잉? 으으 난 이 삼각형이 너무 좋아 가장 완벽한 도형이야 짤란 뭐하세요? 어? 잘가요? 흐으흫 흐흐흕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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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흫 어이오이 족쇄 지우지 말라구 아 대포 짜식이 어이 왜 이거 님 아 이게 안죽어? 스테락을 뽑을지 여기서 그냥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죽음의 무덤 죽음의 무덤 가겠습니다 짜식이 너 그러다 죽는다 뭐하세요 어잉? 무서울 게 없다 뭐야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나 죽어 그거 뺏어봤자인데 봐준다 뭐야 미쳤어? 쪼 쪼 아 진짜 미친건가 미드에 밉시다 미드에 밉시다 죽어 워우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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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lf 왕 fella 으악! 조금만 버티어!!! 할수있다 그렇지 비우 미쳤쪼 어어어어 국방야 딜리아 이야 워지게도 팼었구만 자 도벽으로 천 골드 크 많이 벌었구만 어쨌든 오늘의 일라오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